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파든지 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면한 사람들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의도의 문법도 여의도의 셈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불러 세워 앉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었고 어떠한 파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국민만이 우리 제주 도민만이 제가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갈 수가 없어서 2박 3일 평화에 따라 1박 2일 하면 늘 이 제주를 찾습니다. 제가 제주를 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 천혜의 자연 자원과 또 이 제주의 역사와 이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이 제주를 수준 있는 대한민국의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보석으로 키워야 하고 당장 여러분들께서 수입이 조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마는 제주의 이런 문화 역사 또 인류학적 이 자원 제주의 해녀 제주의 하루망 제주의 돌담 이런 것이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제가 제주를 책임있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대선 캠프를 꾸리면서 제주의 아들 원희룡 전 지사를 가장 중요한 정책본부장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지사는 제주 지사를 두 번 하면서 제주의 현안과 도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도 함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돈 되는 상업적인 가치 창출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저를 함께 함께 잘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